스타벅스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독립문 역점을 여섯 번째 커뮤니티 스토어로 새 전장하고, 국가 유공자 후손 지원에 다섭니다. 스타벅스는 오늘 국가보험부와 한국사회복지 협의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커뮤니티 스토어는 스타벅스가 지난 2014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이 공용 매장으로 판매 상품당 일부 금액을 파트너 기관이 기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.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타벅스는 독립유공자 후손 청년들에게 앞으로 3년간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, 앞으로 커뮤니티 스토어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국가유공자의 후손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. 더불어 스타벅스는 국가보험부와 국가유공자 후손 인재를 대상으로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는 채용프렘도 선보일 예정입니다.